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은평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은평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은평구청장과 관계 직원들은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예방 물품을 확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